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 절차를 밟으면서 이젠 대안으로 제시된 부산-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. 무엇보다 부산-경남 지역민들의 여론이 중요할 텐데 저희 KNN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김건영 기자가 전합니다. 부울경 특별연합을 접고 행정통합이란 지름길로 바로 가자는 게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주장입니다. 특별연합도 어렵고 부울경 통합도 어렵지만 이왕 우리가 마음을 먹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. 박 지사의 행정통합 추진제안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첫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지난달 중순 지역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찬반평가는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.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이 기정사실화된 최근 상황에서 이번에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모두의 여론을 살폈습니다. 부산-경남 행정통합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부산시민 절반은 부산경남이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 봤고 부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25%였습니다. 4명 가운데 3명이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. 지역별로는 경남과 인접한 서부산권과 중동부권 시민들의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. 경남도민은 40% 정도가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 봤고 경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20%였습니다. 30% 정도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. 지역별로 긍정의견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창원 시민들의 부정의견이 높았고 남의 안건이 낮은 편이었습니다. 과거 창원시 행정통합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. 성사 가능성은 차치에 두고 행정통합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긍정적 의견이 60-70%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같은 여론의 향배에 지역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. KNN 김원영입니다.